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정확하게 딱 10일이 지났어요 지금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기능 회복을 위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조만간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올해는 시즌 아웃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1월달 11월 말에 홍콩에서 하이록스 아시아 챔피언십이 열려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개인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그때 시점에 제가 수술하고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회를 안 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남녀 혼성 국가대향 릴레이가 생겼어요 홍콩 하이록스 측에서 제가 한국 캡틴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팀을 남자 둘 여자 둘에서 팀을 꾸려서 국가대향으로 나가야 되는 대회여서 일단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왼쪽 십자인대 다쳤을 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두 달 되기 전에 6주 되는 시점에 제가 1월 1일 날 미주노 행사에서 10kg를 40분 만에 뛰었었고 또 그 며칠 뒤 두 달 되기 전 시점에 제 영상에 있는데 PFT를 했더라고요 하이록스 PFT 그때도 만족하는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록이 꽤 좋게 나왔었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는 확실히 제가 무릎 상태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충분히 릴레이 경기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릴레이 멤버를 모은 저 포함 4명이 저희 센터에 있다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운동을 재활하고 운동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국가대향인 만큼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기량을 펼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선수 교체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도 제가 다 선정을 해놔서 최대한 제 몸 상태 잘 확인하면서 출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 빠르게 재활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어마어마한 제가 멤버를 이번에 꾸렸어요 저번 프랑스 때는 좀 멤버를 제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같이 아무튼 그때는 호흡을 한 번도 안 맞춰봤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아시아 국가들끼리 붙는 거고 또 제가 한국 대표로 또 초청을 해줬으니까 무조건 시상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멤버도 정말 빵빵해 뽑았어요 일단 남자는 저랑 병석이 아직까지 우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하이록스도 저하고 병석이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대표로는 우리 둘이 나갈 거고 여자 대표로는 이따 오면 제가 한 명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보면 각도는 이제 거의 다 회복했어요 왼발 기준으로 제가 이런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한 건 3주 차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딱 10일 차니까 2주 차이잖아요 회복은 진짜 확실히 빨라요 이번에 스트레칭 좀 하고 있다가 멤버들 오면은 오늘 한번 같이 소개도 해드리고 재밌게 또 호흡 맞추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못 뛰어도 병석이가 제 끝까지 뛰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한 5초 느리게 뛰고 병석이가 5초 빠르게 뛴다고 해서 병석이만 믿고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뛰어줄 거지?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병석이가 지금 손만 떨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이룩스 저희 릴레이팀이 다 모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지금 몸 풀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어요 일단 병석이는 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뭐 진리죠 이제 병석이 일단 저랑 남자 페어 남자 두 명 중에 저랑 이제 병석이 그리고 여기 성이 김성이라고 제가 저번에 동탄에서 해룩스 클래스 했을 때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 알아? 봤어요 피지컬 엄청 좋다고 누구냐고 되게 많이 이제 댓글 달렸었는데 제가 그때 보고 바로 이번에 제가 같이 팀으로 뛰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서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팀 노마드 크로스핏 코치하고 있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팀으로는 혼속 릴레이 같이 처음 하는 거니까 오늘 해서 그 서로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부족한 거 서로 이제 메꿔주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재밌게 무조건 우린 가서 잘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솔직히 이번 멤버 중에 저하고 병석이만 잘하면 돼요 이게 여자 선수는 너무 빵빵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병석이만 잘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선수 우리 현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 해도 되죠? 몇 번 나와가지고 합천때도 저희 혼성으로 같이 뛰었었고 레드불 400때 저 병석이 혼성 뛰었잖아요 근데 개인전 뛰어서 또 우승을 했어요 5년만에 열렸었나? 레드불이? 4년, 5년 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1등이었잖아 네 맞아요 그때도 1등이었는데 이번에 또 1등 그래서 레드불 400에서 여자 1등은 혼자만 지금 두 번 두 번 열렸는데 두 번 다 1등 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가 하이록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릴레이라서 개인당 두 종목씩만 뛰면 돼요 그래서 현지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달리기는 제가 할 때 어느 선수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가 잘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맡아서 해주면 진짜 엄청 저희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몸 잘 풀고 네 화이팅할게요 화이팅 병석이는 소개 안 해도 되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가고 병석이 형 목까지 제목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목까지 해야 돼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상당히 나 몸 풀자 이러면서 잘합니다 이 릴레이는 훨씬 더 박진감이 있어요 이게 개주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이 한 개 스테이션 돌고 와서 2번한테 패스를 하면 2번이 또 뛰고 와서 자기 스테이션 하나 하고 3번한테 패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하니까 개인당 두 개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속으로 두 개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나눠서 해도 되고 저희는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혹시나 이제 오늘 하는 걸 보고 조금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국가 대항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일본 주자고 원래 달리기 1킬로를 뛰고 스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달리기 대신 저는 사이클 사이클 2킬로를 타고 스키를 탈 거예요 제 원래 기량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릴레이는 자기 그 템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라서 그래도 오늘 첫 훈련인 만큼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터 바로 준비하고 시작 6ate hints 좋아 좋아 끝 끝 從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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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 지혜 씨 갈아 We okay? 사장님 She's up alright We can do it 많이 나을래 많이 나을래 Okay Aspire Not anything Not anything Not anything Not anything Not anything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저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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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끼면 이게 마지막이야,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또 다른 지역이야. 쉬는 걸 다 쫓아보아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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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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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저기, 저기, 저기. 살짝 벌려봐. 살짝 아웃사이드. 너 너무 약간 불안정해. 길게 갈 수 있으면 길게 갈 수 있겠는데? 쑥. 근데 왜 딱 허리 튀고, 제자리 튀는 거야? 허리 말리면 안 돼. 허리 말리면 더 있어. 가슴이 어느 정도 숨쉬고, 엉막히게. 내가 맞아? 너 엄마? 아, 다섯 배. 100m야, 100m. 자, 다섯 배. 여기, 뭐 같이 가도 돼? 스텝 밟아, 스텝. 한 번에 가지 말고. 진드리를 잘 해볼게, 그렇지? 진드리,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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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이 마지막 화이팅! 네 그렇지 안 느려 안 느려 안 느려 도망 도망! 오케이 많이 마시고 호흡 많이 마시고 3 2 3 4 마지막! 1 2 4 5 5 6 6 6 7 9 9 10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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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0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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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 릴레이팀 첫 훈련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한 번도 손발을 맞춰보지 않아서 한번 돌아보는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느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서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한거고 저도 그렇고 각자가 서로 부족한걸 오늘 이후로 알게 됐어요 이제 한달만 남았으니까 바짝 준비해서 제가 또 국가대왕전으로 대표로 뛰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잘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훈련할 때 자주 제 유튜브 영상에 자주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정신이 나왔어요 저는 오늘 달리기를 안해가지고 좀 쌩쌩하고 연성이하고 현진은 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연성이도 힘든데 안 힘들지 하고 하고 있는데 아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 안 예뻐가지고 아시아에서 이거보다 센 사람이 있을까?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훈련 잘하면 저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 잘해서 산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홍본석 한성이 장현진 홍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